오늘은 68강이네요. 가등기 완전 박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제 얼굴이 커요. 그래서 얼굴 큰 제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67강에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 뒤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또는 전세권 설정된 그 뒤에 가등기가 설정되었을 경우에 즉 그런 가등기가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사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에 의한 말소사항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례를 가미해서 쭉 말씀드렸거든요. 실제 가등기에 대한 본 강의는 68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 담보 가등기 그래서 썸네일 제목 수상에 놓고 보니까 안종현이가 담보 가등기를 완전 정복한 방법 방법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판례하고 또 경매 사례 안 있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순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이랬을 적에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뭐냐면요. 이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담보 가등기와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사가 안 따라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물건을 입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 물건을 입찰 안 들어갑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보전 가등기로 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재척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보전 가등기의 매매 예약일자 기준에 가지고 내가 입찰하는 날짜 기준을 보니까 이미 10년을 경과해버렸어. 그런 물건에 대해서 재척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 받고 그다음에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하면 되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일단 입찰 들어갔다가 나중에 때로는 봐서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겠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예약 체결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매 예약 완결일자. 이것이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전 가등기 강의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매매 예약 완결일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알 방법이 있냐? 없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 매매 예약 완결일자 표시 안 됩니다. 본등기 되어야지만 매매 예약 완결자가 이때구나 우리가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가등기 요구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매매 예약 완결자는 표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 예약 체결일로부터 내가 입찰을 하는 시점 기준에서 보니까 이미 10년이 경과되었네. 그럼 이거 제습기간 10년인데 10년 경과됐기 때문에 낙찰 받아서 웃기는 소리라고 자빠도 앉아있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근본 68강에서는 담보 가등기에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모아봐가지고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설정됐다. 이런 물건은 2차를 들어간다. 저는 들어가요. 그런 유형의 물건인데.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 가등기는요. 저당권하고 사촌지간입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펼쳐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를 펼쳤어요. 화면서도 좀 하고요. 네, 해서 다 이제 보따리를 풀어야겠죠. 상태에서 이제 68강이고요. 담보 가등기 나와있네요. 담보 가등기란 뭐냐. 담보 가등기란 저당권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담보 가등기.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듯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가등기죠. 담보. 담보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담보 가등기하고요. 건조당권 있죠. 빚은 무리해요. 여기서 크게 큰 틀에서 담보 가등기와 건조당권의 큰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쪽 선을 끄어가지고요. 담보 가등기, 건조당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하고 건조당권의 동일한 점은 뭐냐니까. 담보 가등기는 건조당권이니까 담보 가등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조당권도 역시 마찬가지. 좌동이에요. 좌동. 임의 경매 신청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담보권 실행이니까. 임의 경매는 뭡니까? 담보권 실행이잖아요. 또 두 번째 봐가지고 담보 가등기든 건조당권이든 순위에 의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순서 안 있습니까?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배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순위에 의해서 자기가 배당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당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위에 의해서 배당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건조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했네. 그럼 건조당권이 1순위잖아요. 그럼 자기는 비록 제3자가 경매 신청하였다고 손치더라도 1순위권자로서의 지위로서의 1등으로 해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순위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담보 가등기와 건조당권의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차이점은 뭐냐? 이거입니다. 이게 봐가지고. 담보 가등기는 청산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 절차라는 절차가 있는데 건조당권은 청산 절차가 없어요. 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 기억인데 옛날 아주 옛날을 제가 1980년대 그때 회사 생활할 때 제가 채권 관련 문을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때 법무사분한테 가등기 설정하는 것과 건조당권 설정하는 것의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설정 비용이 좀 차이가 있대요. 건조당권보다는 담보 가등기 설정하는 설정 비용이 좀 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청산 절차. 우리가 담보 가등기다니까 이미 김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하러 이미 김에 신청해. 그냥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담보 가등기 권자 A고요. 주택의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A와 갑 간에 있어가지고 서로 정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 가등기 권자한테 1억을 빌렀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실제 이 집의 가치는 뭐다? 이게 3억이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 권자 입장에서 봐서 소유자 갑 이 사람이 A 담보 가등기 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해야 될 그런 날짜가 있잖아요. 약속 이행을 못하는 거야. 약속 이행을 못하니까 담보 가등기 권자 A는 이 채무자 소유자죠. 이 사람 갑에 대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꼬졌지. 그런데 있잖아. 너 집값이 보니까 3억 한다. 그럼 나머지 3억에서 1억 빼면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청산 절차입니다. 주고 소유권을 내가 가져온다. 그런데 건조당권은 그런 청산 절차가 없다는 거. 이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굳이 또 따진다면 저당권 설정보다는 담보 가등기 설정 비용이 조금 싸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담보 가등기란 뭐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좀 나와있네요. 벌써 나와 있잖아요. 담보 가등기는 제가 이게 법률 이름이 길어서 가담법이라고 하는데요. 가등기 이게 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법명의 이름이 기니까 그냥 가담법 이렇게 하죠. 가담법 이렇게 하는데 가담법 제 12조 1항에 하면 저당권을 본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담보 가등기하고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런데 여기 있으면 우리가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이 많으니까 특정 채권과 불특정 채권 그거 따지지 말아요. 여기서 보면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요. 저당권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제가 글쎄요. 한 30년 동안 이게 경비정보지를 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을 제가 두 건인가 세 건 반 건 못 봤어요. 거기다 근저당권이니까 일단 근저당권 보다 이거죠. 따라서 담보 가등기는 뭐다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라면 이게 뭐다 이게 근저당권이 말수기준걸리잖아요. 그럼 담보 가등기도 야 너 나랑 사촌지간이잖아. 그럼 너만 말수기준걸리하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도 말수기준걸리고 근저당권도 말수기준걸리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얘기해서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아마 지난 67강 66강에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이렇듯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가등기 등기 형식만 가지고는요. 이게 담보 가등기인지 보정 가등기인지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결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면 매매 예약이다. 매매 예약이다. 또는 뭐 대물반환 예약이다. 그러니까 대물반환 매매 예약이라는 것은 소유권이거든. 소유권. 매매니까 소유권. 소유권이냐 소유권. 그런데 대물반환하니까 물건이잖아 물건. 물건을 반환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담보 가등기권자가 채무자한테 줄 돈 주고 그 부동산을 타져온다는 거죠. 대물반환 받는다는 거죠. 보니까 대체적으로 매매 예약하니까 이것은 보전 가등기고 대물반환 예약은 뭐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해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안 되냐고 손사를 짓냐면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가등기는 말이죠. 가등기의 어떤 형식 등기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담보 가등기 보전 가등기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니까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기 형식 매매 예약 이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 구워줬단 말이죠. 구워주고 받았다. 이러면 담보 가등기라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등기 형식은 보니까 대물반환 예약인데 보니까 가등기 설정 계약서를 보게 되니까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언저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되겠다면 그러면 형식은 봐서 담보 가등기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정 가등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에는 거의 갖다 매매 예약으로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대물반환 예약 이렇게 표시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매매 예약이든 대물반환 예약이든 알아서 알아서 한마디로 네 발톱 꿇다 이거지.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다. 이 물건의 경매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래서 선순위로 가등기에서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가등기가 반드시 담보 가등기인지 보정 가등기인지에 대한 어떤 조사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입찰하지 마시라 라는 그런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마음 놓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거냐. 담보 가등기고 예를 들어 A인데 이 사람이 A가 담보 가등기 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했어 임의 경매. 이건 100% 담보 가등기입니다. 이런 거 마음 놓고 들어가자. 그리고 또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A라는 가등기가 있었는데 선순위로. 그런데 뒤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강제 경매 신청을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일부 혹자 시중에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죄송합니다. 방송하기 전에 칼국수를 한 그릇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유 죄송합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더라? 그러면 담보 가등기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채권계산서 제출하면 담보 가등기라.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사람이 당의 부동산의 소유자는 돈을 구워줬구나. 돈을 빌려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는데 이것이 만약에 담보가 아니면 보존 가등기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나아가서 법원에서 조차도 어떻게 보존 가등기만 해도 불구하고 채권계산서를 A가 제출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건 접수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 표시를 해놨다 이거죠. 가등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했다 이거죠. 그럼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고 일찰도 가서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야 이게 채권계산서 제출한 게 담보 가등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보존 가등기였단 말이죠. 보존 가등기. 맞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되면 정말로 낭패를 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제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소설 나부령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앞에 가등기가 보존 가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 제출하니까 법원에서는 채권계산서 제출하니까 배당표에서 에이로 집어넣어버렸다고. 그런데 에이 이 사람이 뭐냐니까 이건 아마 제 방송 몇 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파트 수분양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데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계약금하고 종도금을 건설회사에 입금하고 단금을 입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회사 저 친구들이 갑자기 또 이중으로 이 부동산 팔 안 먹을까 봐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가등기를 했다. 그럼 뭔 가등기입니까? 보존 가등기잖아요. 보존.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보존 가등기란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있는데요. 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등기가 보니까 실제 보면 보존 가등기란 시작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른 제3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말이죠. 뻥 해서 임차인이 딱 하니 버티고 한다고 했다 이거죠. 임차인 거죠. 강제 경매 신청을 하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법원에다가 이렇듯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우리는 또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는 말이지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관련된 첨부된 서류를 보고 전부 나름대로 담본지 보존인지 판단해가지고 접수를 할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봐가지고 경매 절차는 사람이 진행하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이런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보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인들은 착각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구나. 채권계산서 제출하면 이 사람은 뭔 가등기요? 담보 가등기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돈 빌려줬으니까 자기는 채권계산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채권계산서 제출해서 자기가 배당받겠다는 의사표지거든요. 아, 담보 가등기구나. 담보 가등기 뭐. 아, 이 놈의 말소기준 걸리구나. 그럼 임차인은 아, 이 가등기 2구니까 임차인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이구 알고보니까 이 놈의 가등기가 채권계산서를 제출을 해봤자 아무리 혈의가 없는 증거보다 보존 가등기라면 보존 가등기라면 같은 말소기준 걸리고 뭐 하든지 강제기면 이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되다 보니까 보존 가등기 이거 인수되고 낙찰차 인수되고 임차인 인수한다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교묘하게 사건을 이렇게 짜짓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참고로 저도 이런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쭉 보다 보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경매 공부 조금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뒤통수를 탁 때릴 수도 있겠다. 그런 못 뗀 생각이 요즘 들어요. 간혹가도 드는 것이 제법 많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뭐 만드는 것은 제가 이게 유튜브 상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하면 제가 완전히 부도독한 놈으로 비춰질 거 아닙니까?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말씀드려볼게요. 그런 꼼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꼼수, 꼼수 경매? 꼼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경매라는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경매법정에서 나의 이름 석자가 불려져야지만 돈을 버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 이름 석자가 안 불려지더라도 법원 경매라는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뭐냐면요. 내가 경매 공부를 흡을 내게 해버렸어. 매번 입찰되어 갈 때마다 매번 떨어져 버려. 우와! 그거는 우물 하나만 딱 팠으니까 그렇잖아요. 입찰되고 맨날 떨어져 그러면 따로 눈물 가서 물을 떠서 물을 마셔야지만 갈증을 해소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소하지만 뭔가 돈 버는 맛도 느끼시고 재미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자료로 넘어와서 보면 말이죠. 담보가등기는 뭐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확실한 게 뭐냐 담보가등기권자가 뿅 해서 임의경매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사례 말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쭉 검색을 해보는 게 한 20건 이상 나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패턴이 똑같아. 저도 지금부터 경매 실제 낙찰된 사례인데요.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면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겨우면요. 이제 이거 생략해보려고 또다시 진도로 또 나아가도록 할게요. 2번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담보가등기는 청산 절차.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산 이게 다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청산은 그렇죠?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등기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고 이게 뭐 귀속청산이냐 처분청산이냐 이런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용어 모른다 켜가지고 경매 투자해서 돈 못 보는 건 아니고 간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건전한권과 담보가등기권자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 뭐냐. 동일한 점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순위배당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지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없다. 이 딱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귀속청산이냐 처분청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도 이게 다 몰라요. 그래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한 담보가등기권자의 너희죠. 임의경매 신청한다. 그렇죠. 임의경매 신청해가지고 채권해수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보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자기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진도를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뭐였나요? 법조문이네요. 이거 그렇다면요.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입니다. 그 사례 돼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주 사건입니다. 전주 사건입니다. 2015 타경이지요. 2015 타경에 4417 전라북도 김제시 심풍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 먼저 누가 7,800여 만원에 입찰하셨다가 대금납부를 안 하셨네요. 대금납부 안 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 법원 같은 경우는 재매각인데 입찰보증금액이 1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 10% 나와있네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입찰보증금액은 10%다. 재매각 원래 재매각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액은 20%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날짜에 입찰 참여하셨던 분 이분은 보니까 입찰보증금액이 712만원이겠죠. 이거 완전히 몰수당하겠지요. 몰수당이니 몰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니까 김모씨라는 분이 김모씨라는 분이 5,600만원에 63%에서 낙차를 받으셨네요. 그죠? 낙차를 받고 대금납부하고 언제 사건이 종결되었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 물건의 본건에 보니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이구 가든깨 어머요 가든깨 가든깨하고 저당권 설정당으로서 어이 이미경미인데 조모씨 조모씨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반이 이미경미 신청했다. 아 그럼 이거 뭐다. 100% 담보가 제가 왜 100% 100% 말씀드리냐면요. 이 분이 조모씨라는 분이 법원에다가 경미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담당 경미계장을 봐가지고 가든깨권자가 왜 이미경미 신청하지 관련된 서류 줘보시오. 딱 보니까 이게 담보가든깨 설정기라고 쓰거든요. 아 담보가든깨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미사건을 진행시킨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 봐가지고 당연히 담보가든깨 소멸기준거리게 된다는 거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특별하게 문건 접수 성달내역 한번 볼까요? 특별한 게 뭐 있나 모르겠네요. 가든깨는 가든깨권자에 대한 특별한 뭐는 없어요. 그죠? 없는데 일단 봐가지고 이게 저당권 가든깨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것도 어떤 경매? 이미경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가든깨권자가 앞에 이렇게 가든깨 설정했잖아요. A라는 사람이 근데 A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긴 했는데 뭔 경매인가? 강제 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 가든깨는 담보요? 보존? 이게 담보가 있습니까? 보존이겠습니까? 최선순위에 있단 말이죠. 담보가든깨지 담보가든깨. 그죠? 이 사례도 제가 나중에 관련 경매 정보지를 펼쳐드려가지고 소개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자, 또 두 번째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넘어갑니다. 2015 탕에 1857 1857 성북구 하월곡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요. 쭉 보니까 어휴, 뭐 상당히 1차길러 1차길러 14명이 입찰했네요. 124%니까 5억 7천 4백인데 우악 7억 1천 5백 경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 이거는 완전히 인정하면 안 돼요. 믿을, 새삼 믿을, 믿을 게 못 되는 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경매인들은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감정도 해야 되고 내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집행관도 돼야 되고 말이죠. 또 나가서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한다니까 이게 나란의 권리분석사도 돼야 되고 또 현장 나가서 지역 분석 위치 분석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뭡니까 컨설턴트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 팔방미인이 돼야 됩니다. 단지 이런 자료들은 단지 참조만 하는 거예요. 단지 참조만 하는 것이 이걸 맹신하고 특히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죠. 경매청보지를 보게 되면 배당표, 예상 배당표 있잖아요. 보세요. 예상 배당표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믿어? 봐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이거 예상 배당표 세상에 믿을 뻔 못 됩니다. 이게 못 믿어. 절대로 못 믿어. 저는 이거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강의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니까 뻘겋게 표시해놨잖아요. 예상 배당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못 믿냐. 그러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있잖아요. 그죠? 근로된금 체벌에 따른 압류 등기죠. 그죠? 또 예를 들면 가압류도 안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동본상에 청구 금액이 표시되어 있죠. 청구 금액 1억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가압류에 터잡아 가지고 자기네들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 본안 소송에서 어떤 집행건헌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건헌 상에 보니까 2억이다. 그러면 1억짜리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류 같은 경우는 금액을 등기부동본상에 아예 안 나와있지 몰라요. 조세 체납 같은 경우도 물론 담당 경매계에서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걸 담당 경매계만 알면 안 되겠지요. 이런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됩니다.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공유해야 돼요. 정보를. 왜 꽁꽁 감사놨는지 모르겠어. 꿀발란한 모양이라. 근로된금 체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정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몰라. 이건 몰라. 가압류도 보니까 청구액이 1억이니까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했는데 실질적으로 2억이라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들쭉날쭉하는데 이거 어떻게 배당 예상 배당품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게 신뢰한다. 그럼 신뢰하세요. 신뢰하셔가지고 그대로 한번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등기권자 조못인데요. 이분이 임의경에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이게 가등기권자가 조못인데 임의경에 신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 이게 다가구 주택이란 말이죠. 건물에 가등기가 2013년 8월 2일 날 설정됐잖아요. 건물에. 그러니까 이게 소멸기준권이라. 그런데 어? 토지에 보니까 가등기보다도 먼저 빨리 2012년 4월 24일짜라 해가지고 건조당권이 설정돼 있죠. 어? 이거 봐라. 토지와 건물에 말소기준권을 상의합니다. 토지 건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지는 보니까 2012년 4월 24일이고 건물은 보니까 2013년 8월 2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봐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현재 같이 해서 경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 경매 되잖아요. 1위 하였을 적에 아이고 이거 가등기 이것도 소멸기준권이 돼. 아이고 저당권도 소멸기준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에 대한 소멸기준권이는 뭘 따지느냐. 임차인에 대한 소멸기준권이냐. 이게 건물을 가지고 따집니다. 토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임차인의 주택 사용 목적물이 뭡니까?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그 임차인의 주택 사용 목적물은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주택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상의 건물을 주택 사용 목적으로 합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럼 토지는 뭐든 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부수적으로 하니까 부수적으로 하니까 이게 통행하는데 그냥 땅 밟고 지나가는 거 아직 부수적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말수기준권이 건물기준화입니다. 건물 기준에 가지고 봐서 이 건물보다 먼저 앞서 전입신고한 자 있다 들어와 그러면 이 섬 낙찰체 인수한다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여담입니다만 또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봐가지고 뭐 무슨 컨설팅의 업체랍디다. 그 당시 카페 회원사였는데 전화주세요가 사건 번호 막 들여대리더라고요. 이거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토지와 건물의 말수기준권리로 틀리는데 보니까 임차인들이 보니까 이게 건물 말수기준권리보다 먼저 앞에 임차인들이 몇 명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죠. 왜요? 그러니까 토지 조상권보다 나중이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요. 물론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게 임차인이 줬던 사행목적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잖아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말수기준권리로 따져가지고 건물 말수기준권리로 어떤 겁니까? 2013년 8월 2일이잖아요. 이걸 따져가지고 이거보다 2013년 8월 2일보다도 먼저 빨리 앞서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치 인수하는 겁니다. 어머니야.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무리 안정현 경매스쿨의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다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서 여기 등기부등본을 한번 볼까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니까 잠깐만요.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가등기가 2013년 이겁니다. 2013년 8월 2일이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2013년도 잠깐만요. 2013년 2013년 8월 2일 날 가등기 하셨어요. 자 보세요. 소위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매매 예약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등기 형식이거든요. 어? 매매 예약이니까 보존 가등기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디 블로그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일본 영상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찍거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니까. 제가 짜증낼 일도 아닙니다. 가등기권자에서 조모호실이 이렇게 나오십니까? 그런데 봐가지고 한 2년여 후에 이분이 뭘 했습니까? 이미 경매 게시 결정에서 이미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아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도 뭔 가등기야 이거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는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뤄서 68강 1부 방송을 마치고요. 68강 2부 방송에서도 담보 가등기 관련된 사례 몇 개는 있습니다. 그 사건을 소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ght Grđ 5강 2부 방송 notice 3 감사합니다.